어, 어, 경미 씨? 네네네. 어, 경미 씨? 네네네. 오오,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세요. 뭔지 알겠다, 친구야.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어, 승희 씨는 어떻게 돼요? 미인이십니다.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네, 오세요. 뭘로 드시겠습니까? 어, 어떤 거 드실래요? 승희 씨 먼저 보내시죠. 어, 저는 사실 다 잘 먹거든요. 아, 예. 스파게티나 그런 거 어떠세요? 어, 스파게티 괜찮아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경훈 씨가 왠지 스테이크 좋아할 것 같으니까 스테이크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죄송한데 여기 분식집이... 아니, 이게 영어로 써있어서... 옥적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옥적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옥적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옥적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옥적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저 방면에서는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거를 조금 참으셨어요? 아, 저는 제 자차 타고 왔어요. 아, 자차? 저는 오늘 택시 타고 왔거든요. 아, 진짜 막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갈 때 어떻게... 업체가 테러다 드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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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집이... 집이 어디 가고... 저는 저기 일산이거든요. 저도 일산 쪽이... 일산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어, 안주 씨, 안주 씨. 네, 네, 네. 끝나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예. 어, 그러면 취미는 어떻게 되시죠? 취미는 저는 캠핑 좋아합니다. 아, 캠핑?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해요? 네, 네. 돌봄 이런 거 너무 좋죠. 좋죠, 좋죠. 네, 네. 어, 한번 같이... 안녕하세요. 일행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닙니다.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네,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어?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주방인데요. 여기 주방인데요. 주방이야?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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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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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춰. 지금 연습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 앉아있어! 나는 인간적으로 좋았어. 경훈이 좋아 할 거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끝신심 해주고 하는 게 기분이 좋았어. 또 그리고 승혜가 예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승혜가 진심으로 한번 소개팅 하자고 할 마음이 있어? 너 남자친구 없어? 어! 승혜 내가 보장할게. 오, 마음이 있네. 내가 겨운이를 해야 되나 희철이를 해야 되나? 아, 그걸 넣을 거야? 근데 진짜 매력 있었어. 승혜가 에벤져스에서 지금 에이스야. 잘해, 잘해. 에이스가 되고 싶지. 아니야, 저 너무 잘하고 있어. 이영표 감독님이지? 응. 감독님도 축구 순처럼 완전 몰입하는 거지? 그치, 우리도 약간 축구에 되게 진심인데 우리보다 감독님들이 더 진심이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다가 입술에서 핏기가 좀 없으니까 립스틱을 좀 바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영표 감독님이 갑자기 아니, 축구 선수가 립스틱을 왜 발라요? 이렇게 하고. 수력제 정우수. 완전 찐. 축구만 하라고. 축구만 하라고. 그래서 또 재미있게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